안녕하세요 이비온 콜플랩의 이비온옥입니다.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. 배 스윙 시리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드로우 치는 법을 배웠죠? 이번 시간에 페이드 한번 쳐 볼까요? 근데 사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페이드를 굳이 이용해야 될 레벨이 선수들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요령은 알려드릴게요. 우리가 드로우를 칠 때는 배를 이렇게 나가는 배를 이용하자고 했잖아요.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. 페이드는 아무래도 드로우는 배를 이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매우 잘 유추 하신 겁니다. 자 페이드 치는 방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페이드를 치려면 이 들어오는 배를 이용을 하셔야 되요. 왜냐하면 페이드라는 건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그 라인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. 그러면 먼저 왼쪽으로 출발시키는 것을 만들 줄 알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공을 갖다가 오른발 쪽에 두고 가운데 두는 것보다 약간 왼쪽 편에 두는 게 페이드를 치는 게 더 쉬워요. 왜냐하면 드로울 때 맞게 하기 위해서. 그리고 백스윙도 이렇게 안쪽으로 빼면 한번 돌아 들어와야 되니까 약간 바깥쪽으로 빼는 게 유리해요. 그래서 드로우 칠 때는 이 배를 태울 거잖아요. 그러면 이 배를 태우는 이 나가는 배라인을 반대쪽으로 한번 태우는 게 좋고 그 다음 페이드 칠 때는 가만히 서 있을 때 이쪽으로 들어올 거니까 이 라인을 태우기 위한 바깥쪽으로 드는 게 훨씬 유리해요. 그래서 공을 약간 왼발 쪽에 두고. 물론 왼쪽을 보긴 하지만 일단 똑바로 서서 가는 걸로 할게요. 여기에서 이 들어가는 배 라인 있죠. 이 배 라인을 태운다고 가서 이렇게 당겨서 쳐본다는 형식으로 가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배 라인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드로우는 이 라인의 반대쪽으로 뺐다가 이 라인으로 태우고 그 다음에 페이드는 이 드로우는 배 라인의 바깥쪽으로 해서 이 배 라인을 태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놓고 이쪽 배 라인이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. 배 라인 가고 손으로 이런 식으로 쳐보는 거예요. 그러면 공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왼쪽으로 당겨지는 거. 공 약간 왼쪽에다 두고 밖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공이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여기에서 페이스가 닫혀있으면 완전히 악성 후긴 하겠죠.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드로우를 칠 때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니까 공이 우측으로 나가니까 페이스를 15분 또는 30분만 닫아보자고 그랬죠. 그런데 페이드를 칠 때는 여기에서 15분 내지 30분을 여는데 페이드는 30분까지 열면 절대 안 돼요. 확 우측으로 튀어나가 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15분만 열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15분 열고 닫고 일단은 지금은 똑바로 서서 쳐볼게요. 열고 나서 잡는 거예요. 열고 나서 잡고 그럼 약간 열려있는 거 불안하거든. 그런데 바깥쪽에서 내 배를 태우는 거예요. 그러면 가운데로 가다가 지금 우측으로 휘는 걸 볼 수가 있죠. 왜? 제가 지금 왼쪽으로 안 봤으니까. 다시 15분 열어요. 그다음에 15분 여는 것까지 다 해.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을 못 맞춰. 왜? 다 쉉크 나거든.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배 라인의 대각으로 빼서 배 라인으로 다시 태워서 와야겠다. 그러면 가운데로 가다가 이렇게 우측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걸 응용을 해서 왼쪽을 보고 15분 열고 그다음에 배 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공이 왼쪽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신기하죠? 이렇게 해서 페이드를 만들어요. 이건 보통 컷 페이드라고 그러는데 페이드를 처음 배울 때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. 그런데 선수들은 심지어 닫고도 페이드 치고 똑바로 놓고도 페이드 치고 별의별 페이드 치는 방식이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이 배 스윙을 위한 배 라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. 다시 왼쪽 보고 여기서 15분 열고 잡고 왼쪽 보고 배 라인이 이쪽이니까 배 라인 바깥으로 빼서 배 라인만 생각을 하면 왼쪽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러한 스윙을 만들 수가 있다. 물론 이걸 풀 스윙에 응용하는 건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파워가 많이 떨어지니까 뭐 어프로치라든지 아니면 짧은 쇼게임을 할 때 응용하기는 좋은데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사실은 우리 초중급 골퍼들을 위해서 하는 레슨이라고 쳤을 때 이 페이드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. 항상 드로우. 그런데 선수들이 페이드를, 프로들이 무조건 페이드를 쳐야지 스코어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들이 플레이하는 곳은 그린도 엄청 딱딱하고 그린도 빨라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라운드 하는 그런 골프코스는 물러요. 왜냐하면 딱딱하게 관리하면 그린이 썩거든. 그리고 금방 상해요. 그래서 항상 푹신하게 공기가 잘 통하게끔 만들어놔야 그린을 유지하기가 원활하기 때문에 항상 푹신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클럽페이스 닫고 안에서 쭉 해서 드로우를 이렇게 쳐서 그린에다 올리는 이러한 드로우볼을 쳐도 스코어를 얼마든지 낼 수 있고 그린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. 아셨죠? 그러니까 이 벨 라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뭐 드로우 페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사실은 그냥 섰을 때 바로 어떤 다운스윙을 하더라도 반드시 벨 라인을 태운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정타가 잘 나요. 심지어 똑바로 나가는 거 지금은 오른배, 왼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백스윙 들고 벨 라인만 치면 너무 지나치게 똑바로 날아가는 걸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저희 이병호 골프랩 채널을 너무나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. 너무 시작에 불과해. 멤버십 프로그램은 엄청난 내용이 많거든요. 아셨죠? 다음 시간에는 이 배스윙을 약간 정리를 해드리면서 똑바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도 한번 해보시고 멤버십도 가입해보세요. 아셨죠? 지금까지 이병호 골프랩의 이병호 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